인생공부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 저희가 영독공이라고 했었죠 영어독서 공부합시다 인생공부를 개편하기 전에 그때 저희가 까먹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천원 만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10만원씩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는 완전 까먹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는데 제가 갑자기 그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거 우리 소중한 독자분들이 보내준 돈인데 그거 없어지면 안되지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한 40몇만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랑 고작가님이랑 웅이사님이랑 그 다음에 로크미디어랑 합쳐서 그 기부금에 저희가 기부금이 예를 들어 40만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40만원이면 저도 40만원 웅이사님도 40만원 고작가님도 40만원 로크미디어는 80만원 로크미디어는 돈을 많이 버니까 해서 200만원 정도를 맞춰서 전액 기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박수 너무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그 기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뭐 그런거 저희 과자 사 먹는데 밥 먹는데 쓰는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힘든 친구들한테 아마 지금 결정은 안했지만 보육원에다가 기증을 해서 그 친구들도 공부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도 다 저희가 기록으로 남길거에요 어디 기부를 하나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저희가 여러분의 사랑을 고스란히 증폭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늘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상반기나 내년 말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할거에요 증폭해가지고 자주 할거에요 우리는 이제 증폭의 그 정도를 키울거고 자주 할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웅의사님이 조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랑 함께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할겁니다 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은 소식을 저는 먼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뭐랄거냐면은 제가 이제 뭐 소통하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브런치에 무슨 글 써놓은게 있었는데 제목이 내가 2년만의 목표를 달성한 방법이란 글이에요 내가 2년만의 목표를 달성한 방법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알람이 떴는데 10만 조회수를 넘었다는 거에요 10만 조회수가 넘기가 힘들거든요 이거 쓴지도 되게 오래된 글이에요 10만이요? 네 6월달인가 7월인가 쓴건데 10만 조회수가 넘었다는 거에요 그러면은 너무 빨리 된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엄청 많이 본거에요 10만을 직접 클릭해서 봤다는거는 그 다음에 뭐 따로 홍보없이 봤다는거 엄청 많이 본거에요 그래서 아 여러분 이런거 좋아하는구나 뭐 그 다음에 따봉도 엄청 많이 찍혀있더라구요 여러분이 따봉 찍었다는거는 진짜 맘에 들었다는거거든요 글이 그래서 아 이걸 한번 풀어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내가 2년만의 목표를 달성한 방법 방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년만의 목표를 이제 뭐 목표라는게 아직 저는 현재 진행형인데 이제 뭐 베스트셀러도 써봤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고 싶은 꿈의 회사도 만들어 가고 있고 많은 친구들도 도와주고 있고 더 뜻이 깊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고 저는 어쨌든 제가 목표했던 뭐 1차 목표 소기의 목표는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소기라고 말하면 대단한 목표인데 어떻게 소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그렇게 작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큰 목표인데 그거를 성공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달성했나 그 글에 써있는 걸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면서 좀 제가 추가적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런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선 이제 제가 퇴사한지가 이제 만 3년이 다 돼가요 그 안에 이제 벌어내진 일들이었거든요 이게 모든 게 2년 동안이요 근데 이제 뭐 모든 거 다 각설하고 일단 각설하기 전에 좀 얘기해야 될 게 있구나 이제 제가 어저께 성균관대 강연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성균관대 강연을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성균관대는 이제 제 모교고 성균관대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공학부 강연에 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감옥이 하나 있는데 저를 옛날부터 그러니까 학부 시절부터 예뻐해주고 아껴주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랑 알고 지낸 지도 십몇 년이 넘었죠 되게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고 애들 인건비 1원도 안 가져가시고 어떻게든 애들 잘되게 하려고 맨날 걱정하시고 애들 취업 다 시키시고 진짜 멋있는 교수님이에요 애들을 어? 운동시키고 애들 정치적으로 너무 관심 없으면은 어? 이런 건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독서도 시키고 진짜 멋진 그 다음에 4명의 딸아이의 아빠예요 양현구 교수님이라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제발 우리 학부에 와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또 그게 고마웠어요 제가 수입이 없던 시절이라서 그렇게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3,40만원이라도 주면 제가 되게 감사했죠 막 나도 강연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구나 그러지만 뭐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받는 강연료에는 뭐 택도 없는 돈이죠 사실 그래도 제 후배들이니까 특히 정보통신고 갖고 후배들이니까 제가 가거든요 어? 그 다음에 다른 데는 공감대 형성이 힘든데 여기는 이미 제 후배들이고 제가 강연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강연을 하기 때문에 더 공감대 형성이 너무 쉽게 돼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쉽게 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제가 웅이사님한테 가서 말하듯이 하고 오거든요 아주 막 욕 반 섞어갖고 너네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아주 혼을 불태워서 강연을 하고 오거든요 그럼 또 그래요 이제 들어온 말 욕 섞어서 막 가면 이 새끼 꼰대 새끼네 막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끝나고 나면 그 박수 소리 있잖아요 애들 진짜 이렇게 박수 치다 모세혈관 터지는 거 아니니까 손바닥에 그 정도로 박수를 우렁차게 쳐요 이렇게 치네요 진짜 크게 쳐요 교수님들도 그래 자기가 학교에서 강연도 많이 하고 가르치는 것도 많이 해보고 초청 강연도 많이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박수 크게 치는 거 맨날 올 때마다 처음이라고 몇 명쯤 됐나요? 한 250명 듣죠 3학년이 다 듣는 거예요 3학년이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 갔을 때만 해도 막 맨 처음에 강연할 때만 해도 되게 횡설수설 많이 했거든요 생각보다 이제는 막 정말 랩하듯이 쇼미더머니 프리스타 랩하듯이 막 라임도 쩔게 진짜 해줘요 멋진 말도 하고 막 진짜 표현이 아트인 것도 막 하고 그게 3년 만에 제가 이뤄낸 것 중에 하나예요 강연도 잘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3년이 지났는데 진짜 퇴사한 다음에 갑자기 이 강연 얘기를 왜 이렇게 했냐 이 교수님이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준이 퇴사한다 그랬을 때 걱정이 너무 많았다고 이 자식 삼성 그냥 다니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건이 되게 좋게 들어갔다는 거 우리 교수님이 아셨거든요 저는 이제 뭐 보너스 뭐 하고 해서 연봉이 사실 1억이 넘었어요 이제 본봉은 1억이 안되지만 저희 사업부가 잘되는 사업부여서 PS 받으면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아주 가뿐하게 넘었어요 새 전이긴 하지만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야근을 많이 해서 삼성 야근 수당을 되게 따박따박 잘 줘요 그래서 제가 1억이 넘었었는데 그거 그만둔다니까 애기 아빠가 그때 돌도 안된 애기를 우리 채가 돌도 안 지났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니까 너무 교수님이 걱정하셨었대요 이놈의 자식 그냥 계속 다니지 걱정되죠 아 이 새끼 이거 왜 그만둔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냐 회사 밖은 진짜 회사가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전쟁터로 하면 그 미생이 진짜 명대사예요 회사 밖은 지옥이었어요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못 벌면은 내 가족이 굶게 돼 있는 구조였어요 정말 악착같이 했어야 됐어요 진짜 이 글이랑 어저께 교수님이랑 만나니까 많은 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교차가 돼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쟁터에서 더 난이도가 센 지옥으로 나와서 어떻게 저도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더 많은 친구들과 더불어 살 수 있고 기부도 이제 1년에 몇 천만 원씩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웅의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꿈의 직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더불어 살고 직원들의 성장을 항상 동료하고 직원 중심인 직원 우선의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그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안에 모든 걸 해내기에는 핵심 철학은 딱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 두 단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뭐냐 바로 포기입니다 포기 포기? 네 기브업 다 포기 전 다 포기했어요 다 저는 처음 듣죠 저희 체인지그라운드의 철학인데 체인지그라운드 철학이 아니라 제 철학 근데 제가 많이 얘기하죠 이런 거에요 왜냐면 제가 말한 철학과 일맥상통하죠 우리는 되게 스피드를 강조하잖아요 군더더기를 버리라 그러잖아요 맨날 더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쓰잘데기 없는 걸 더 많이 빼는 고민을 하라고 하잖아요 좀 되게 다르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든 더 넣어 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기본기는 항상 스스로만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할 때는 뭘 더 뺄까 고민을 많이 하라고 항상 제가 그 얘기하죠 맞아요 항상 제가 우리 피디분들한테 뭐라고 강조해요 5시간 만에 할 거 5분 만에 할 수 있으면 5분 만에 하고 노르라고 그 시간 책 보고 쉬고 운동하고 노르라고 그게 우리의 철학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 포기의 다른 표현이죠 제가 해낼 수 있었던 건 이 포기밖에 없어요 포기 예를 들면 저는 옛날에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스포츠 광인이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를 다 챙겨봤어요 무한도전도 본방사수로 항상 했었고 근데 저희 집은 지금 가면은 TV가 없습니다 TV가 없고 아예 그 인터넷이랑 TV랑 같이 신청하잖아요 TV는 끊은 지가 오래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이건 되게 우리 헌신적인 아내한테 고마워요 우리 아이폰 TV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무슨 아내가 자기 개발 할 것도 아닌데 아내가 거의 동참해 줬어요 그래서 가끔 핸드폰을 이렇게 TV 보고 있는 거 보면 아직도 짠해요 근데 아기를 위해서도 그냥 우리 아기가 책이랑 가까워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TV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늙어서도 일단은 문해력을 올리고 논리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기가 더 읽는 거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능동적 정보 습득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지 수동적 정보 습득에는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TV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TV도 없애고 다 포기했어요 게임도 안 하고 골프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안 치고 다 포기하는 거야 포기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포기 근데 어때요? 이거는 즐거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실 포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포기를 하면 내가 뭐 잘 되겠지 이런 걸로 하면 100% 다 실패합니다 제가 이런 말에 블로그 안 써놨는데 그냥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포기는 그냥 노력이랑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좀 더 고차원적인 말이에요 그 여러분 또 이거는 중요해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나?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고 지식의 탐색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지식의 탐색을 하다 보면은 지식의 심화 스케일업 해야 되는 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꿈이 생기고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심화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내가 이거를 진짜 완전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기에 나만의 진짜 내 인생이 나만의 레전드를 만들기에 전설을 만들기에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노력이랑 포기 이런 게 좀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다 그 난이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좀 전 한 단계 나아간 얘기라는 거예요 포기는 그래서 포기 대표적인 포기 저는 술 마시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서 유학할 때 제일 낙이 뭐였냐면은 그 면세점에서 술 사다가 마시는 게 낙이었어요 진짜로 면세점이 싸니까 돈을 모아서 비싼 술을 되게 많이 사서 마셨어요 왜냐하면 면세점은 생각보다 되게 싸거든요 그 다음에 뭐 술 진짜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듣죠 근데 저는 아무랑도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무랑도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연락이 거의 다 끊겼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싫은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 우리나라에 문해력을 올리고 독서 문화를 더 장려하고 뭐 해야 될 게 많은 거 치약계층을 어떻게 더 돌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이프티넷을 더 강화할지 고민을 하고 잘못된 적폐 교육에 퍼져 있는 적폐 이런 적폐들을 어떻게 하면 청산할지 고민을 하고 어떻게 비교율을 효율화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거를 제가 성공하면은 제 친구들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제 친구들 몇 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끔 연락을 해도 하나도 저한테 서운해하지 않아요 고맙다는 말도 해요 제가 제 친구 이거 팟빵에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나 아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얘기했나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치과의사가 있는데 와이프는 선생님이에요 뭐 엄마 아빠들이 말하는 어른들이 말하는 환상의 커플이죠 근데 제 친구는 그래요 딸이 하나 있거든요 저 우리 딸 채아보다 한 살 어린데 우리 제 친구가 그래요 내 딸은 날 안 닮고 너처럼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알고 세상에서 큰 툰을 뿜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도전하면서 자기가 전문직이 되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먹고 살아서 행복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는 꿈이 더 이상 없다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고 싶은 게 별로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슬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직업 중에 직업 중에 취업 후 후회도가 제일 높은 직업이 무슨 직분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조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본 조사에서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그렇게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공무원이 됐는데 너무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닌 거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안정성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죠 안정성도 좋지만 그 다음에 뭐 다효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안정성을 찾고 취미활동을 즐겨주시면서 인생을 즐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왜 내가 8시간 일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내가 조금 보탐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너 왜 이렇게 나서냐고 이런 잔소리 듣고 그런대요 반면에 똑똑한 공무원들도 많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번 책에 이번 책에 한 공무원 혁신 사례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시장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은 공무원인 거예요 그렇게 멋진 공무원도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많이 끊고 하니까 이왕 공무원이 되실 거면 멋진 공무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격려도 해드릴 거고 소통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친구들 만나는 것도 거의 다 포기했어요 다 저는 그래서 친구를 언제 만나냐면 점심시간에 밖에 안 만나요 가끔 제가 사무실 근처에 찾아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한 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뭘 대단한 얘기한다고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래야 돼요 안 취하고 맨정신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취하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도 비즈니스 하면 다 술 먹고 그러잖아요 네트워크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 듣죠? 죄송합니다 넷드링킹이라고? 넷드링킹이라고 그건 네트워크가 아니고 넷드링킹인 거예요 술 취해서 계약거래되면 계약도 취한 거잖아요 맨정신에 해도 계약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데 술 취해서 계약하면 여러분 계약이 되겠어요? 그런 거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문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다 포기했어요 다 저는 지금도 친구랑 만나서 스타크래프트하고 그런 게 좋아요 재미로 따지면 그런 거가 재밌죠 근데 재미보다 저한테 더 중요한 조금 더 진한 즐거움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최근에 고작가님한테 무슨 저한테 안 나? 고작가님한테 안 나? 제가 요즘 매미를 가득 제가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지필 기간이라서 여러분이 상담 메일을 보내드리면은 저한테 오는 이메일이구나 거의 대답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필 끝나면 몰아서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이메일이 제가 읽기는 다 읽거든요 그런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되게 우리가 인생공부 쩌리 시절에 그 메시지로 와서 대답을 해준 친구인데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대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게 옛날에 술 한잔 마시는 것보다 저는 술에 취해난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취해요 오늘 또 내가 메일에 취하는구나 오늘도 이 친구 사연에 취하는구나 아 오늘 취했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맨정신이라도 여러분 취할 수 있습니다 꽃향기에 취하듯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맛을 못 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재밌자고 우리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윈윈인 거예요 스티븐 코이 박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윈윈 아니면은 거래를 하지 말라 저는 윈윈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돼야 돼요 그렇게 제가 진짜 다 포기하고 그렇게 저녁 삶을 술 마시는 걸 이런 거 포기하니까 일단은 돈도 아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술 안 마시니까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제가 진짜 짜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웅 이사님이 진짜 짜임나는데 웅 이사님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지 약간 이상해요 10시에 자서 막 2시 이렇게 일어나요 저는 보통 3, 4시에 자거든요 근데 좀 피곤한 나는 2시 반에도 자고 그러는데 제가 카톡을 보내는 거를 2시부터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자식 자긴 다 자고 일어났으면서 저는 이제 자야 되는데 그럼 제가 또 일에 꽂힘을 끝까지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웅 이사님이 대답해준 거 확인하고 자료 확인하다 보면 막 3, 4시가 금방 넘어가요 아 그럼 제가 이제 웅 이사님이 이제 형이랑 동생이라니까 형 잔다 형 잔다 그러다가 잠을 4시에 자요 결국에는요 아 그러면 짜식 웅 이사님은 잠을 다 잤는데 저만 잠을 못 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날 때 일찍 일어날 때 강의 같은 거 갈 때 그러면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다 끊어내고 보니까 저녁에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이게 1, 2년 누적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도 똑같이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근데 이제 직장 상사분들은 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가 회식하고 그런 게 되게 들어온 문화가 많은데 여러분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대기업에서 결정권자들 되게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그거는 노래를 부르고 다닐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대기업을 도와드릴 테니까 회식 문화 없애라고 회식 문화를 점심에 하라고 아 그 제 아내가 회사 다니잖아요 제 아내가 다니는 회사가 작지 않은 회사인데 점심에 회식한대요 훌륭한 회사예요 우리가 그 회사는 지금 여기서 실명을 말들 수 없지만 이 회사가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올라간 이유가 해외 판매 영향도 있지만 전 제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용의사님한테 이 회사에 대해서 직원 복지가 너무 훌륭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용의사님한테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딱 붙어있으라고 찰싹 붙어있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회사가 너무 좋다고 제가 들어보니까 찰싹 붙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현실적인 조험만 하거든요 근데 점점 그렇게 바뀐대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유명해지니까 상무 전무 저는 심지어 재벌 중에서 재벌가도 만나고 있어요 재벌가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브랜드만 있지 사랑받는 대기업이 도대체 몇 개나 있냐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들려고 어차피 대기업 해체 안 될 거면 재기업이 그러면 행복한 곳이면 되지 않냐고 이익도 좀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후려치지 말고 직원들 회식 같은 거 없애고 쓸데기 없는 보고 문화도 줄이고 이렇게 좀 수직적인 문화도 수평적으로 바꾸려고 개선을 하고 여러분 완벽하게 수평은 되기 힘들어요 카오스 몬키책 보세요 마크 주쿠버 얼마나 수직적이에요 개뿔 수평이에요 헬 미국 헬 미국이라고 진짜 그 분위기 보세요 그거 그 사람 한쪽이라서 다른 얘기도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카오스 몬키슨 저자 얘기 따르면 뭐 완전 무슨 우리나라 기업은 잽도 안 돼요 뭐 눈치 보느라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요 페이스북 천국이라고 맨날 말했잖아요 사람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업이 커지면 클수록 수직적 종입무전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수평적이죠 뭐 여러분 뭐 미국은 직원이 말단사원이 손들어서 발표한 거 다 들어주고 그럴 거 같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 카오스 몬키 웅 의사님도 조금 앞부분 보셨잖아요 그쵸? 네 막 벌벌 떨고 벌벌 떨고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고 누구 오면 회의 진행도 아예 안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시간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줄을 뭐 이렇게 쫙 서가지고 그 다음에 뭐 개방형 사무실이 웃기고 있네 그 마크 주커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열이 높은 사람이라잖아요 그냥요 숨도 못 쉬고 일한다고 묘사되어 그 다음에 마크 주커버가 찍은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진짜 오줌도 못 사고 일해야 된다고 무슨 수명이저? 그리고 주커버가 엄청 꼼꼼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일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하게 예 맞다니깐요 뭐 우리나라도 기업만 후적고 미국은 막 안아주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이런 건 줄 알았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업이 돌아가려면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아무튼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고작가님이랑 제 기억강연을 많이 가거든요 제가 이제 기억강연을 가면은 그런 걸 딜을 걸 거예요 의사결정권자도 참여시켜라 상무군 전무군 참여시키라고 최소한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조직문화 바꿔야 된다고 착한 기업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런 걸 제가 통계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일치월장 책 쓰면서 착한 기업이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걸 다 조사를 끝냈어요 저희가요 착한 기업이 직원이 직업 만족도가 얼마나 높고 착한 기업일수록 직원들이 실수를 얼마나 덜 하는지 그런 거를 사회과학적으로 그냥 성급한 일반의 의료가 아니라 많은 기업의 조사를 끝냈다고요 저희가 자료 취업을 많이 해놨어요 저희가요 여러 책과 여러 논문들을 읽으면서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발표하고 다닐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니깐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기업도 많고 있고 웅이사님 와이프가 다니는 회사도 좋은 회사고 그래서 웅이사님 와이프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잖아요 자기 개발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실력이 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아닌 분도 있지만 해당되는 분도 많거든요 웅이사님 와이프분 회사분들은 다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개발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것저것 하느라고 집중을 못한다니깐요 여러분 제가 해낼 수 있었던 거는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예요 저는 앞으로 더 포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노력 다음에 포기라고 했잖아요 그 포기 다음이 뭔지 아세요? 용이사님? 아니요 제가 이제 이거 저만의 개념이에요 저만의 철학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반성이에요 포기는 그냥 버리기만 하는 거고 반성은 포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뭘 그러니까 그 포기 다음이에요 내가 이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잘못됐었고 그거를 되게 심각하고 심오하게 고민을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반성을 되게 뼈저리게 해요 더 반성해요 요즘에 써가면서 반성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반성 열 가지 반성이란 글도 하나 쓸 거예요 제가 짧게 짧게 페북에 쓰고 있는데 하나 썼는데 그거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서 쓴 글이에요 여러분 왜? 진짜 반성하려고 최근에 한 반성이 뭐예요? 남 얘기 안 들은 거 저는 남 얘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더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거를 반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성공했으면 누구 한 명 더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안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누군가 도움받을 수 있었던 친구가 못 받은 거예요 그건 제 잘못인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월급 더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 잘못인 거예요 우리 회사 휴가 하루 더 늘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 잘못이라니까요 저는 리더기 때문에 그게 다 제 잘못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노력, 포기, 반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포기를 했던 게 진짜 컸는데 포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블로그에 쓰지 않은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사니까 절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웅기사님도 따라하고 싶어 그런데 제가 몇 번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포기 플러스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휴식도 중요합니다 휴식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휴식을 많이 합니다 그냥 제가 다음 멘토링 프로젝트 3기 때 휴식을 한 챕터로 갖고 갈 거예요 어떻게 휴식을 했나 여러분 일하셨으면 쉬어야 돼요 제가 웅기사님한테 주말에 맨날 뭐라 그래요? 쉬라고 쉬라고 그러죠? 제가 삐처리 없이 제대로 똑같이 말해봐야 할 거 전에 안 됐지 너 이 새끼 너 푹 쉬어 너 카드 뉴스 만들지 말고 쉬어 너 이 자식 안심하고 혼나 이렇게 말해도 안 그래요 똑같이 말해도 이렇게 쉬어야 되니까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쉬어야 돼요 고작가님도 우리가 지필이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제가 이제 여행 가시는데 가서 아무 생각도 하시지 말라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쉬라고 그래서 지필이 끝났어요 입술이 다 터졌어요 지금 엄청 열심히 입술이 다 터졌어요 입술이 진짜 대단하시네 입술이 다 터졌어 다 쉬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뻔한 얘기를 하냐 여러분 쉴 때 여러분 뭐하세요? TV 보거나 오락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활동이면 하셔야 돼요 근데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주는 활동인가 제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하면 더 피곤한지 휴식이 됐는지 저는 게임하고 그런 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도 되게 능동적인 행위예요 TV도 되게 오래 보나면 어때요? 지쳐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비워내는 거거든요 휴식이라는 게 과연 그걸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저는요 저는 오늘 이 블로그에는 이게 솔직히 한 줄짜리 글이에요 포기하면 다 됩니다 근데 그 포기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냥 포기는 안 되고 즐거운 게 있어야 되고 즐거운 거 찾으려면은 포기부터 하면 안 되고 노력부터 해야 된다고 지식의 탐색과 지식의 심화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어때요? 그럼 포기 플러스 포기를 포기하고 그 내가 꿈을 이루는 과정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적절한 휴식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 2기를 해보니까 이제 두 바퀴 돌았잖아요? 휴식에 대한 걸 제가 좀 강조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3기 때는 휴식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사니까 친구들이 되게 죄책감을 가져요 자기가 쉬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친구들은 솔직히 제 레벨은 아니에요 웅 의사님은 알겠지만 저는 오늘도 지금 회의를 두 개 하고 왔는데 제가 꿈꾸는 꿈은 되게 그러니까 이미 저는 그거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고 철학이 정립된 상태고 팀이 묶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게 게임 같습니다 왜? 제가 뭘 하면 세상에서 반응이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몰입 삶에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게 게임이기 때문에요 엄청 즐거운 단계예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만 잘하면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그 지수함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플랫한 부분이 있고 수직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단계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어디 있어요? 플랫한 단계 있어요 웅 의사님은 그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웅 의사님이 맨날 제가 예뻐도 하고 달래도 주고 뭐 격려도 하지만 거의 뭐 혼나는 게 70%거든요 저한테 왜? 그래야 바뀌니까요 그래야 이 수직 구간에 들어오니까요 근데 웅 의사님도 이제 플랫에서만 있다가 그래도 좀 커브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눈에 휙휙 보니까 재밌죠? 재밌죠 최근에 우리가 웅 의사님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피디님들 칭찬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요즘에 그 몇 공유 되나 안되나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왜? 그게 운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쵸? 이 복잡계의 원리라는 걸 조금씩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경을 안 써도 몇 천 공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만 좋아해도 나오죠? 그거 막 노력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그때그때 최선을 다 그러니까 컨스턴트하게 최선을 다 기본기는 저희가 항상 말하죠 기본기는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하나 매번을 목숨 걸고 하면 죽어요 쓰러져서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힘 빼고 기본기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하고 남는 시간에 기본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 공통분모를 키워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체인지그라운드는 만 좋아해도 자주 나와요 요즘에요 유튜브도 빵빵 잘 터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댓글 보면 어때요?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피디님들 실력이 점점 축점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체인지그라운드가 최고로 치는 복제가 뭡니까? 저희는 직원분들이 학원을 가겠다 책을 읽겠다 그러면 그거는 무한대로 제가 제공해 주려고 했어요 공의사님한테요 왜? 직원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혜택을 다 누가 내? 우리 독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도 버릴 수 있는 건 버려야 돼요 버릴 수 있는 건 버려야 된다고요 이게 못 버리면 어림도 없어요 진짜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뭘 잘하는 것보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버려서 내 시간을 어떻게 만들까 그 고민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고 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로 40명 진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명의 친구들의 데일리 레포트를 60일 이상 지켜봤기 때문에 매번 전 그걸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절대 얻지 못해요 포기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더 많은 것을 선물해 줄 겁니다 그게 포기의 힘이에요 네 아셨죠? 네 아 오늘 이렇게 쏟살 같이 해봤는데 웅예선이 어떠셨어? 나 오늘도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뭐 30분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셨어요? 그 포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 게임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음 겸돌이었잖아요 고작가님이랑 똑같이 저도 겸돌이었고 저도 워크래프트3라는 게임 웨스트 서버에서 2등 2등 2등까지 했었거든요 팀 2대2 2대2 1대1은 47위 1대1 47위? 어 전세계? 어 제법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게임 너무 많이 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도 겸돌이었고 웅예선님도 겸돌이 저도 옛날에 게임하이라고 스타크래프트 점심 행위는 거 있어요 2000점 정도 되면 프로게이머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저도 1600, 1700까지 했었어요 우리 다 겸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되게 그 게임을 어떻게 끊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진짜 제가 학사경고까지 맞고 1점 몇 가지도 맞아 봤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어떻게 끊어야 되나 어떻게 끊어야 되나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딱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좋은 책 같은 거나 이런 모임을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 게임을 그만둔 거는 그건 포기가 맞아요 근데 그걸 포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그것보다 훨씬 재밌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그 즐거움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책도 보니까 마약을 끊는 사람들이 마약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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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끊죠 마약이 제일 즐거운데 오히려 그 어떤 마약쟁이가 베트남에서 마약에 취했다가 미국의 자기 동네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갔을 때 막 출입국 관리소나 정부에서는 되게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 왜냐면 베트남에서 너무 마약을 많이 먹고 그랬으니까 근데 오히려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추적을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가 미러키였는데 테마파크가 발달돼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테마파크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이 다 테마파크로 가 있으니까 마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키가 지역이 그래서 그거를 표본을 더 넓혀서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마약 중독자율이 낮은 거거든요 재밌는 사회가 네 낮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서 아니면 뭐 타 지역에서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감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그 비용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주변 환경을 테마파크로 만들든 게임을 만드는 이렇게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쉽게 포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일맥상통한 개념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으로 오늘 주제로 얘기를 해봤고 결론은 뭐다? 포기 포기를 하셔도 열심히 하지만 오늘 부록으로 뭘 말해드렸어요? 휴식 휴식도 고민이 필요하시다 비워내는 거 소모적인 휴식보다 생산적인 휴식을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게임을 하는 거 게임 뭐 중계를 보면서 나는 영혼의 정화를 얻는다 그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즐거움이 생겨서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그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저는 게임했을 때 그리고 제가 그때 게임을 이제 그만 아예 더 되게 과감하게 막 진짜 모니터 전수하면 자르고 막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끊었거든요 근데 한 6개월을 또 하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게임이 되게 그때 줬던 거를 일기에 써놓은 게 지금 기억이 나요 뭘 써놨냐면 게임을 하면은 제가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진짜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이렇게 하잖아요 한 두 시간 하고 나면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컨트롤을 하잖아요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두 시간 그 전에 되게 많이 책을 읽다가 두 시간 동안 게임하고 딱 나니까 허무하죠 허무한 것도 있는데 개념들이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되게 되게 뭔가 몰입했었다고 그래서 네 전혀 딴 것에 몰입을 했다가 공부한 거 네 공부한 게 오히려 특이한 사람이네 그런 게 있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락을 생산적으로 사용한 케이스죠 게임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세상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맨날 어저께 성경관대 강연도 그거예요 박사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건 모르는 거라고 내가 너가 어떤 일인지도 한 번만 내가 너가 지금 내 강연 듣고 내가 너가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너가 처한 게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의 인생이 필 거야 그게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황에 맞게 맥락적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고 정답은 여러 개니까 여러분만의 정답을 찾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주장한 이론들이 있지만 뭐 여러분이 익셉션할 케이스라서 그게 여러분한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게 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게 더 올바른 방법인가 뭐 절대적인 거 뭐 정교 1등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나도 개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정교 1등 인생에서 성공하냐? 그건 보장이 안 된 거라 했거든요 저는 정교 1등 아니었는데요 뭐 점점 더 정교 1등이 성공하는 건 아닌가요? 점점 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확률도 있어요 지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니까요 우린 그 세상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치월장의 미래편에는 세상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 그걸 엄청 열심히 설명해놨고 그거는 책에 담기가 힘들어서 고 작가님이 강연으로 싹 다 찍어드릴 거예요 그 트렌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든 또 잘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을 꾸준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랑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2년만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마토 그러나 TOBY examp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